제가 참 여러가지 퀘스트를 많이 올렸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라고 하는 걸 한번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그 VU형 독해의 순서비열 관련된 챕터 수업을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쉬는 타이밍에 그냥 제 낙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수강평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구나 저런 생각 가진 친구들도 있구나 참 고맙다 이런게 되게 에너지로 되게 많이 다가오거든 근데 어떤 수강평 하나를 딱 봤는데 지금 제가 방금 보자마자 답글까지 달았어요 제가 너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친구래서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좀 썼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걸으면서 읽다 보니까 위에 내용 다 빼고 여기만 읽었어 내가 순간적으로 눈에 들어오는게 그러면서 가슴이 이제 먹먹해지더라고 물론 이제 요 문맥을 보면 좀 다른 문맥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잖아 제가 이 부분 뭐 했었냐면 봐 제가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 선생님은 강의 하나만으로 한 학생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우 닭살로다 제가 뭘 받은 것도 아니고 강의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게 어 나머지는 괜히 또 홍보 같으니까 뺄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렇게 좀 적어놓은 이유가 이거 그냥 여러분들 뭐 교훈이고 뭐 그런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너네들한테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얘기해주세요 이 강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제가 선택한게 제가 2006년부터 출발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그쵸? 어 그러면서 수많은 과정들을 좀 겪어가면서 초반에 그냥 넋두리 푸는거야 애들아 알겠지? 이거 뭐 대단하게 진작에 들을 필요 없어? 솔직히 저 초반엔 어떤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냐면 야 특히 친척들한테 야 지영아 무슨 연대식이나 나와가지고 강사 따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뭐 칭송받는 직업은 아니었고 물론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그렇다고 봐요 타깃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점점 이제 이게 공개되는 강의 지금처럼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온라인 촬영을 하고 막 이런거일수록 더 많은 눈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얘들아 넋두리야 이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란이 올 때도 좀 있거든 왜냐하면 소위 얘기하는 선생님 코스프레 한다라는 얘기 무슨 느낌을 알겠네 얘들아 특히나 저도 이제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 동기들이 교사들이 좀 많아요 특히 고등학교 교사, 국어교사도 있고 다 있어요 수학교사들도 있고 그 친구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뭐 가끔가다가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보면은 아 내가 어떤 교사적 마인드 소위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만질 수 있으려고 하는 이 노력조차도 그들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정말 학교 교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강사나불행이지 뭐 나는 소위 얘기해서 점수 올려주는 데만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어떤 뭐 인생에 관련된 얘기랄지 정신적인 얘기랄지 마음을 만져주는 얘기랄지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고 뭐 지가 뭐 몇 년 좀 더 살았다고 인생에 조언을 막 주거나 이럴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 때도 좀 있었어 근데 얘들아 그게 잘 안되더라고 강사가 수업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닌 거 같아서 때로는 쓴 얘기도 좀 해야 될 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넋두리를 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왔다 갔다 하네 나는 강사인가 아니면 김지영인가 이거거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예요 저는 강사예요 김지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런 수강평 있지 이런 수강평의 이런 멘트들을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게 내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수업만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딱 또 밀려올 때가 있어 그런 감정이 그러면 또 고맙게 더 그 관점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 친구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 친구들은 제가 막 어떻게든 너네 한 번이라도 좀 웃게 만들어 보려고 뭐 얘기도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좀 자세에 대한 얘기도 좀 잔소리 좀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현장 친구들은요 그리고 없이 수업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알아요 특히 앤수 위주의 수업은 제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떠들 수 있는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수업만으로 진중하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과연 난 뭘까 솔직한 내 마음은 난 김지영이야 난 김지영 뭐가 먼저야 김지영이 먼저지 김지영은 좀 약간 감정적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감정적으로 막 야악 이렇다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좀 마음이 아리다라고 할까나 어떤 사연이나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너 티야? 이런 거에 나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업하다 보면 뭔가 더 얘들이 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자꾸 잔소리도 나가고 뭔가 더 개인적으로 뭔가 해주고 싶어 뭔가 더 주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좀 주는데 이게 강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과 또 맞지 않을 수도 있나 갑자기 저 수강평을 보니까 지금의 나는 어디에 와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 수험생, 고3, 앤수야? 아니면 김지영이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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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는 존재야? 대부분의 시간은 결국에는 수험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죽여야 될 때도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한쪽이 치우쳤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진 않잖아 어떤 사람의 어떤 어떤 측면 하나만 본다고 이 사람을 그쪽으로 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 뭐 왔다 갔다 하죠 난 누구야? 결국 이 퀘스트는요 그냥 그렇다고 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은 이쪽인데 최대한 저는 나름대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너무 강사스럽지도 않고 저는 너무 강사스럽지 않기를 바라거든 너무 막 계산적이고 소위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도 좀 있고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이잖아요 너무 그러기는 또 싫어 그렇다고 완벽하게 선생님들만큼 대단한 수준까지 또 그런 건 또 아니어야 돼 나는 오로지 사실은 하루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이 수업 자체에 대한 날카로움을 더 길러서 막 칼 가는 사람인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막 인간적으로 가는 것도 싫어 그렇다면 난 누굴까 옛날에 슬램덩크의 정대만이 했던 말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난 누구냐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 그냥 넋두리를 풀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며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며 굳이 편을 든다면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 하지만 이건 놓기는 또 싫은 사람 뭐 이런 거지 극단적으로는 갈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도 생각나더라 미리 갑자기 떠올라서 찾았어 옛날 질문이야 이거 제가 좀 좋아하는 질문인데 이게 초고난도 빈칸 문제였거든 정답률이 한 20호 초반대인가 2010년에 있었던 수능 문제인데 나중에 찾아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영어강사라는 사람이 딱히 책을 따로 읽지 않아도 어차피 읽어야 되는 직업인지라 지분마다 막혀서 여러 가지 교훈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It's a fundamental mistake to imagine that when we see the non-value in a value or the untruth in a truth the value of the truth sees to exist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가 있는 거 안에서 가치가 아닌 걸 봤을 때 아 이거 누가 봐도 가치인데 그 안에서 어? 이거 이런 면이 있네 가치가 아닌 걸 봤을 때 또는 진실 안에서 이건 누가 봐도 진리인데 그 안에서 어? 이건 뭐야? 또 진리 아닌 측면을 봤을 때 그때 저 가치나 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를 멈춘다 라고 말하는 건 실수다 라고 하는 거야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와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truth이야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가 value야 근데 어느 날 저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침을 콱콱팩 하고 뱉는 모습을 본 순간 아이고 뭐야? 뭐야 알고 보니 쓰레기네 라고 하면서 진실이 존재한다는 걸 멈춘다 라고 얘기하는 건 실수다 라는 거야 즉 인간은 양면이 다 있다는 거야 양측면 양극성 그래서 이제 polarity polarity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죠 양극성이 있다 이 지문도 막 기억나 생각이 나더라고 결국 나는 이 죽기 전에 이 답에 대답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둘 다 이긴 한다 양쪽 측면에 다 있는데 어느 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인강이나 아니면 현장분들 중에 저건 내가 생각했었던 강사의 모습이 아닌데 라는 모습이 보여지거나 또는 내가 알고 있던 김지영의 그런 뭔가 방방 뛰는 그런 텐션의 모습이 아닌데 라고 하시거나 그럴 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런 아닌 장소도 있어요 그냥 그냥 그렇구나 즉 대신 본질만 해치자 해치지 않는다면 강사로서의 어떤 수업의 내용 수업의 퀄리티 뭐 이런 것들만 해치지 않는다면 뭐 저렇구나 라고 잘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라는 넋두리를 그냥 그냥 그렇다고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